제가 원래 공연을 가면 나와서 해보실 분 계신가요?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말하기도 전에 전화통을 하시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셔서 초대 손님들 오셔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분은 오늘 이거 정말 처음 보신 분이시거든요. 이분은 지갑을 판매하는 줄 알고 지갑 사러 오셨다가 그런데 엄청 잘 하시죠? 제가 조금 전에 에델바이스라는 곡을 연주를 했는데요. 그 곡을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퇴근길 우리 함께 행복하면 되니까요. 이분과 에델바이스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카우벨을 처음 만난 언니와 에델바이스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 번 더 하면 진짜 잘하실 수 있어요. 이 소울이 오늘 계속 관건이에요. 네, 오늘 저 소울이 이렇게 문제의 소울이었어요. 이거 종이에요. 지갑 사러 오셨다가 작은 종. 눈이 나쁘거든요. 지갑 사러 오셨다가 카멜 연주하시고요. 선물 드릴게요. 오, 감사합니다. 오, 감사합니다.